최충은 일찍 과거에 급제를 하였으나 벼슬끼리 그리 순탄치는 못하였다. 그러다 신라왕이 최충에게 문창수령이라는 벼슬을 내렸는데, 충은 기뻐해야 할 일인데도 집에 돌아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근심하였다. 다행히 벼슬을 받은 것도 경사이온데, 왜 이토록 슬퍼하십니까? 아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충이 말했다. 나도 벼슬을 받아 기쁘기는 하오. 하지만 듣자하니 문창의 옛 수령들 가운데 귀신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이 십수명이라고 하더이다. 나도 또한 그러한 변을 당할까 하여 이같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아내도 걱정근심이 쌓여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충은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하다 마음을 다져봤다.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라고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하면 될 것이야. 충은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다. 문창에 이르자 제일 먼저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을 불러 물었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변이 있다고 하던데, 진정 이같은 변이 있었소. 예, 사실입니다. 노인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였다. 충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순 없었다. 귀신이라고? 귀신이라면 사람을 해칙망정 잡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분명 귀신의 짓이 아닌 것이다.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충은 아내의 손에 붉은 씨를 묶어놓고 여종들에게 자기 아내를 지키게 한 뒤, 자신은 밖에 나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러다가 천지가 캄캄해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쳤다. 울의 소리가 땅을 무너뜨리는 듯하고 번개가 번쩍거렸다. 충의 아내를 지키던 여종들이 모두 놀라 정신을 잃고 마루에 넘어졌다. 이윽고 비바람이 그치고 검은 구름도 거쳐 날이 활짝 개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여종들이 헐레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피니 문은 닫혀있는데 부인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려가 사또께 알렸다. 소식을 들은 충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한참을 통곡하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고울의 현리 이적에게 말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이 시를 따라가 보자. 충이 이적과 함께 시를 따라가 보니 붉은 실이 뒷산 골짜기 아래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 바위는 어찌나 크고 높던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충이 바위 앞에서 아내를 부르며 슬피 울자 이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옛 노인에게 들으니 이 바위는 밤이 되면 저절로 열리는데 그 안이 대낮같이 환하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사또께서는 일단 돌아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은 이적의 말을 따라 밤이 되어 다시 그 바위가 있는 골짜기 아래로 갔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니 바위 사이로 촛불같은 빛이 보였다. 과연 바위 틈이 저절로 열려 있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그 안은 정말 대낮같이 밝았다. 충이 매우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땅은 넓고 기름졌으며 꽃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처음 보는 새들이 꽃나무 가지에 앉아 노래하고 있었다. 충이 놀란 얼굴로 이적을 돌아보고 말했다. 세상에 어찌 이 같은 땅이 있겠느냐. 이는 필시 신선의 땅일 것이다. 이적도 넋이 나간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동쪽으로 오십 걸음쯤 앞으로 나아가니 한 채의 큰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매우 크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나라의 궁정 같았다. 안에서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났다. 충이 가만히 꽃밭 사이로 들어가 창틈을 엿보니 누런 금대지가 어떤 여인의 무릎을 베고 용무늬로 된 돗자리에 누워 졸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들 십여 명이 쭉 둘러앉아 있었다. 아니 저 여인은 바로 나의 아내가 아닌가. 또 저 여인들은 바로 그동안 사라진 문창사또들의 아내들이렸다. 충은 어찌나 놀랐는지 잠시 비틀거렸다. 어떻게 내가 온 것을 알릴까. 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문득 며칠 전 아내와 함께 달았던 약주머니가 생각났다. 그 약주머니는 요괴가 나타나면 물리치고자 만든 것이었다. 충이 차고 있던 약주머니를 열고 약냄새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약냄새를 맡고 남편이 온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한참 지난 후 잠에서 깨어난 금돼지가 물었다. 어찌 이곳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 충의 아내가 깜짝 놀라 얼른 둘러댔다. 꽃이 만발해 바람이 불어 향기가 날아온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냄새가 이곳까지 이르겠습니까. 그래도 금돼지가 여전히 코를 킁킁 댔다. 만약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난다면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럴 것이옵니다. 이 말에 금돼지가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그런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오? 충의 아내가 눈물을 얼른 닦고는 말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 인간 세계와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저는 인간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래도록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금돼지가 웃으며 위로했다.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려. 여기는 인간 세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으니 조금 더 슬퍼하지 마시오. 충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사옵니다.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들으니 신선들이 사는 세상에는 호랑이 가죽을 보면 죽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로 맞습니까? 그 말에 금돼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나는 잘 모르는 소리요. 하지만 나는 사슴 가죽을 꺼린다오. 사슴 가죽을 왜 꺼리십니까? 충의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금돼지가 대답했다. 사슴 가죽을 씹어서 목대에 붙이면 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는다오. 말을 마치고 난 뒤 금돼지는 다시 잠이 들었다. 충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죽여 원한을 갖고 싶었지만 사슴 가죽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생각해보니 차고 있는 약주머니의 끈이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충의 아내가 몰래 그 끈을 풀어 가만히 씹어 금돼지의 목에 살며시 붙였다. 그러자 과연 금돼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충과 아내가 기뻐하며 함께 집에 돌아왔다. 물론 그 전 옛 수령들의 아내 십여 명도 최충과 그의 부인에게 깊이 감사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충의 아내는 아기를 낳았다. 충의 아내는 이 아기를 뵌 지 석 달째 금돼지에게 잡혀갔고 돌아온 지 여섯 달 만에 아기를 낳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기의 손톱과 발톱이 조금 이상한 모양이었다. 이 아기는 분명 제가 집에 있을 적에 임신한 아기옵니다. 충의 아내가 강국히 말했지만 충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기가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의심하고 여종을 시켜 버리도록 명했다. 여종이 솜으로 아기를 싸서 길가운데 버렸더니 소와 마리 아기를 피하여 비켜 지나갔다. 또 밤이 되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젖을 먹여 길렀다. 충이 이 말을 듣고 아기를 연못에 던지라고 하였더니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라 아기를 받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학 두 마리가 날아와서 서로 번갈아 가며 아기를 날개로 덮어주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니 아이가 바닷가를 거닐며 모래 위에 글자를 쓰고 글을 읽으며 놀았다. 소문을 전해들은 충의 아내가 충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가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셨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실로 금돼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늘이 선녀를 보내 젖을 먹여 키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어리석고 못난 생각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니 속히 사람을 보내어 아이를 얼른 데려오십시오. 충도 마음속으로 깊이 느낀 바가 있어 말했다. 나도 얼른 데려오고 싶소. 그러나 처음에 그 아이를 금돼지의 아들이라고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데려오겠소.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오. 그러니 그리할 수가 없소이다. 아내가 다시 강곡히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남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당신은 병을 핑계대어 관사에 피하여 계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데려온다 해도 당신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충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꾀병을 부린 뒤 관사로 들어갔다. 충의 아내는 곧 영엄한 무당을 불러 돈과 비단 백피를 주면서 도움을 청했다. 나를 위해 모든 아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또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금돼지의 자식으로 잘못 알고 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여 벌을 주느라 병을 얻게 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급히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온다면 사또의 병이 낫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또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화가 너희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당이 흔쾌히 승낙했다. 제가 마땅히 힘써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당이 여러 아전들에게 나아가 충의 아내가 한 말을 모두 퍼뜨렸다. 이 말을 들은 아전들이 놀랍고 두려워 모두 함께 최충이 거쳐하고 있는 집으로 가서 몹시 슬프게 울었다. 충이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그 까닭은 물으니 모든 아전들이 나와 아뢰었다. 한 무당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사또가 아이를 버린 까닭에 하늘에서 병을 얻은 것이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도로 데려오지 않으면 사또의 병세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충이 짐짓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정말로 그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죄를 주셨다면 그 아이를 도로 데려오겠다. 충은 이적 등을 보내어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이적 등 일행이 사또의 명을 받고 바다 가운데 외딴 섬까지 들어가 아이를 찾아보았다. 한참을 찾아도 도무지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되돌아오려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일행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린아이가 높은 바위 위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지? 이적 일행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다를 건너 바위 아래에 이르러 배를 대고는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그대의 부친께서 병을 얻어 매우 위독하신데 그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대를 데려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속히 내려오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금대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버리시더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나를 보고자 하십니까? 옛날 진나라 때의 양적대라는 사람은 여보리라는 미녀를 사서 아이를 갖게 한 뒤 그 여인을 진나라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일곱 달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진왕은 여씨를 위하여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께서는 나를 갖고 석 달째 금대지에게 잡혀갔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돌아오시고 또 여섯 달 뒤에 나를 낳았는데 내가 어찌 금대지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금대지의 자식이라면 나의 이목구비가 어째서 금대지의 이목구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금대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버님께서 나를 여기에 버렸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를 뵈겠습니까? 만약 나를 강제로 데려가고자 한다면 난 당장 이 바다로 들어가 섬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아이의 나이 겨우 세 살이었다. 이적이 돌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충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이로다. 충은 고을 사람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바다 어기로 가서 아이를 위해 누대를 지었다. 누대가 완성되자 충이 아이를 부르니 아이가 엎드려 울며 말했다. 일찍이 멀리 버려진 나를 위하여 이렇게 누대까지 지으시니 밝은 하늘과 해를 대할 면목이 없사옵니다. 충이 이를 보고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 또한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다시는 이러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라. 자, 네가 이 누대의 이름을 지어보거라. 아이는 대를 영얼떼라 하고 누를 망경노라 이름 지었다. 충은 모래에 글씨를 쓰는 지팡이로 삼으라고 석자나 되는 쇠지팡이를 아이에게 주고 돌아왔다. 닷새가 지나자 선비 수천명이 하늘에서 구름같이 내려와 각자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이로 말미암아 글과 이치를 깨우쳐 큰 문장가가 되었다. 아이는 항상 쇠지팡이로 천자문을 대 밑에 있는 모래바닥에 썼는데 길이가 석자나 되던 쇠막대가 달아서 거의 반자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는 됨됨이가 뛰어날 뿐 아니라 목소리가 맑고 기품이 있으며 시를 읍졸일 때마다 운율이 딱 들어맞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칭찬하였다. 이때 중국 황제가 뒤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멀리서 시읍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제는 그 소리가 하도 맑고 고아서 가까이에 있던 신하에게 물었다. 어느 곳에서 시를 읍졸이는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이르는고 신하가 대답하였다. 달 밝고 바람 맑은 밤이면 시읍는 소리가 신라 쪽에서 들려오므로 하늘을 우러러 기운을 살피니 아마도 어질고 뛰어난 인물이 있는가 하옵니다. 황제가 듣고 말하였다. 신라는 구석에 치우쳐있는 작은 나라인데도 그곳 신라 문사와 서로 제주를 겨루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 제사 중에서 문의가 뛰어난 자 두 사람을 뽑아 신라로 보내라. 이렇게 뽑힌 두 학사들이 바다를 건너 월영대 아래에 이르렀다. 마침 해가 지니 둥그런 보름달은 물결 속에 잠겨있고 맑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저절로 맑은 흥치가 일어나 두 학사가 즉석에서 시안수를 지어 읊었다. 사때는 물결 밑 달을 꿰이는데 이때 어디선가 시읍는 소리가 들려왔다. 낭낭한 목소리였다. 배는 물 가운데 하늘을 누르네. 학사가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구지? 누가 시를 읊혔을까? 분명 아이 목소리인데. 학사는 일부러 또 한술을 읊었다. 물새는 떴다가 다시 잠기네. 다시 또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시읍는 소리를 듣자 학사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비웃듯이 시안수를 퍼뜬다. 새와 쥐는 어찌하여 쨍쨍하느냐? 그러자 아이가 또 시안수를 퍼뜬다. 돼지와 개는 어찌하여 멍멍합니까? 학사가 물었다. 개는 멍멍하나 돼지가 그러하느냐? 그러자 아이가 물었다. 새는 쨍쨍하나 쥐가 그러합니까? 이 말에 학사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물었다. 너는 어디에 살며 이 깊은 밤에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저는 신라 나승상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와서 바둑돌을 줍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느냐? 여섯 살이옵니다. 아이의 대답을 들은 두 학사가 서로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제 겨우 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재능이 탁월하니 신라의 선비들을 우리가 어찌 당하겠소이까? 맞소이다. 우리가 비록 신라에 들어간들 어찌 능히 대적하여 글재주를 겨룰 수 있겠소이까?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소이다. 두 학사는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가 황제에게 고하였다. 신라에는 뛰어난 문인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저희들과 같은 사람도 수백 명이나 되어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가 크게 화가 나서 신라에 쳐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솜으로 달걀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서 돌로 만든 함에 담았다. 그런 뒤 또 초를 불에 녹여 함 속에 부어서 계란을 싼 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구리를 녹여 함 밖에 부어서 돌함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함을 가지고 가는 사자에게 새서를 봉하여 주었는데 그 새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너희가 바닷가에 붙은 작은 나라이면서 감히 재주로 우리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래서 이 돌함을 보내노라. 만약 이 돌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어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황제의 명을 받은 사자가 그 새서를 받들고 개림에 도착하니 신라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리하여 천하의 이름난 선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는 자에게는 벼슬을 올려주고 대대로 그 공을 기를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돌함 속의 물건을 알아맞히지 못하여 온 조정은 어지러워졌다. 이때 월영대 위에서 시를 읊던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아이가 마음먹은 것이 있어 나승상 댁 문 앞까지 오게 되었다. 마침 나승상의 딸이 무척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단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꾼으로 꾸민 것이었다. 거울 고칩니다. 거울 고쳐요. 아이는 나승상 댁 대문 앞에서 크게 외쳤다. 마침 나승상의 딸 운영이 그 소리를 듣고 낡은 거울을 유모에게 주어 고쳐오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살인문 틈으로 엿보았다. 아이 역시 몰래 운영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예쁘다고 여기고는 쥐고 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트렸다. 아이고 이럴 어쩐다지. 어찌 그리 조심성이 없느냐. 유모가 발을 구르며 화를 버럭내자 아이가 간절하게 말했다. 거울은 이미 깨졌으니 발을 굴러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노비가 되어서 이 거울값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유모가 들어가 승상께 구하하니 승상이 허락하며 말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느냐.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저를 박영로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승상은 파경로에게 말을 기르도록 시켰다. 파경로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들이 줄을 지어 뒤떨았으며 서로 싸우는 일도 없었다. 또한 그날 이후 말들은 포동포동 사리쪄 야임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파경로가 말기르는 것을 보니 풀밭에 말들을 풀어놓고 자신은 수풀 아래에 가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누워만 있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말들이 스스로 파경로가 누워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모두 그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줄지어 섰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로는 생김새가 기이할 뿐만 아니라 말을 다루는 것도 기이합니다. 보아하니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하니 파경로에게 천한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승상도 옳다고 여기고 꽃밭 가꾸는 일을 맡겼다. 그 꽃밭은 예전의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지만 잘 가꾸지 못하여 잡초 속에 묻혀있었다. 파경로는 한가루의 꽃밭에 앉아서 시만 읊고 꽃밭 가꾸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걸음을 주고 풀을 뽑으니 꽃밭이 아름답고 무성하였다. 또한 봉황이 날아와 꽃나무 가지의 둥지를 틀고 벌과 나비들도 춤을 추었다. 파경로는 봉황의 소리를 듣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때 승상이 꽃밭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동산에 들어와 꽃을 구경하며 파경로에게 물었다. 혹 그를 배운 적이 있느냐?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를 배우고자 하여도 어찌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승상이 말했다. 글을 배우고 싶으냐?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감히 부탁드릴 수 없어오나 진실로 바라던 바입니다. 파경로의 대답에 승상이 비웃듯 말했다. 저놈 봐라. 감히 나에게 글을 배우길 원한다고. 파경로 또한 웃으며 물러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소롭듯이 내게 글을 가르쳐주겠다니 승상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가소롭구나.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파경로가 소문을 들으니 승상의 딸 운영이 동산에 들어와 꽃을 구경하고 싶지만 파경로가 항상 지키고 있어 오지 못한다고 했다. 파경로가 마음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승상을 찾아뵙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진척을 찾아뵙고 수일 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휴가를 주십시오. 승상이 허락하고는 닷새 동안 휴가를 주었다. 파경로는 고향에 가는 척하고는 다시 꽃밭으로 들어가 숨었다. 한편 운영은 파경로가 고향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동산에 들어가 꽃을 구경했다. 마침 맑은 바람이 불어 꽃향기가 흩날리자 운영이 시안수르를 벗다. 난간에 피어있는 꽃이 웃건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파경로가 꽃들 사이에 숨어있다가 뒤를 이어 시르르 펐다. 숲속에서 새가 울건만 눈물은 볼 수가 없구나. 그러자 운영은 깜짝 놀라 얼굴을 붉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봄 3월에 여러 유생들이 글을 올렸다.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라왕이 몹시 근심하여 시신에게 물었다. 현재도 쉽게 해낼 수 없는 것이오. 시신이 대답했다. 현재도 쉽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왕의 신하 가운데 승상 나천업이 다른 신하들보다 뛰어나니 나승상이라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나승상을 불러 토람을 맡기며 말했다. 여러 대신 중에서 경의 문제가 가장 뛰어났으니 이 함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줄로 아오. 그래서 이 함을 맡기는 것이오. 힘써 연구하여 시를 지어오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경의 가속은 관비가 될 것이고 경 또한 금벌을 받을 것이오. 승상이 머리를 숙여 왕의 명을 받고 토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 온 집안이 사연을 듣고 통곡하였다. 승상은 눈물을 흘리며 먹지도 않고 여러 날을 누워있었다. 박영루는 모르는 척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승상나리께서는 잡수시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자 박영루는 겉으로는 근심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박영루는 꽃가지를 꺾어들고 운영이 있는 방 창밖으로 갔다. 이때 운영이 난간에 턱을 괴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문득 벽에 걸린 거울 속에 사람의 모습이 비치는 듯하였다. 이상하게 여겨 창틈으로 엿보니 박영루가 꽃가지를 들고 밖에 서있었다. 운영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너는 어째서 이곳에 들어왔느냐? 박영루가 대답했다. 그대가 이 꽃을 좋아하시기에 시들기 전에 이 꽃을 꺾어들고 왔습니다. 운영이 한숨을 크게 쉬며 꽃을 받지 않자 박영루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 사람이 그대의 근심을 덜어줄지 누가 아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얼른 이 꽃을 받으십시오. 운영은 꽃을 받아들고 부끄러운 듯이 들어가 나승상에게 말했다. 박영루가 비록 어리지만 학문이나 글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게다가 신기로운 기운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박영루를 불러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도록 명령하십시오. 승상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 일을 쉽게 생각하느냐? 만약 박영루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라면 이름 높은 선비들이 어찌 알아내지 못하고 나에게 맡기겠느냐? 운영은 다시 말했다. 부엉이는 낮에는 보지 못하나 밤에는 잘 보고 꾀꼬리는 밤에는 잘 보지 못하나 낮에는 잘 봅니다. 이는 각기 자기 능력 가운데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속담에 비둘기가 비록 작지만 능히 큰 세매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박영루가 비록 어리지만 큰 재주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어서 운영은 박영루가 근심을 덜어주겠노라고 한 말과 꽃밭에서 화답하여 을픈 씨 이야기를 하며 강국히 말했다. 박영루가 재능이 없다면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한번 불러서 시험해 보십시오. 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여겨져 승상은 박영루를 불러 말했다. 네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다면 후한상을 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주겠다. 박영루가 한사코 사양하며 말하였다.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온 나라의 문장가들이 하지 못한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이때 운영이 박영루의 말을 듣고 승상에게 아뢰었다. 지극히 어려운 일을 평범하게 이루시면 어찌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형리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시를 지을 수 있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지 라고 하자 그 사람은 한 글자도 깨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박영루는 학문이 넉넉하여 시를 지을 수 있지만 일부러 모른다고 한 것이니 아버님께서 박영루에게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면 분명 따를 것이옵니다. 무릇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그렇겠다고 여기고 박영루를 불러 협박하였다. 너는 이미 내 집의 종이 되었으니 내 집을 위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리라. 이놈을 당장 죽여라. 승상이 다른 종에게 명령을 하자 박영루는 거짓으로 두려워하며 시집기를 허락하였다. 승상에게 풀려나자 박영루는 함을 가지고 중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들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충얼거렸다. 내가 품고 있는 일은 이루지 못하고 벼랑간 뜻밖의 일을 당하였으니 시집기는 어렵지 않지만 나 같은 것이야 죽은 들 내석할 게 없지만 내가 죽으면 승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승상 부인이 박영루의 푸념을 엿듣고 승상에게 들어가 말했다. 제가 박영루의 말을 들으니 분명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승상이 유모를 보내 달래여 물었다. 너는 문예가 뛰어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시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 틀림없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만약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나에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보마. 박영루가 말없이 한참 있다가 불쑥 말했다. 승상께서 나를 사위로 삼으신다면 내 반드시 시를 짓겠습니다. 유모가 들어가 승상에게 보고하니 승상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찌 노비를 사위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네가 잘못 듣고 전하는 게 아니냐? 승상은 유모에게 미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내주면서 말했다. 그가 만약 시를 지으면 이 같은 미인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전하라. 유모가 그 말을 박영루에게 전하니 박영루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종이 위에 그린 떡을 하루 종일 바라본들 어찌 배가 부르겠습니까? 반드시 떡을 먹은 후에야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영루는 발로 함을 밀어내고 비스듬히 누워 말했다. 내 비록 토막토막 잘린다 해도 시를 지을 수 없습니다. 유모가 들어가 아르니 승상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때 운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문의 명예가 이번 일에 달려있습니다. 옛날 재형이라는 여자는 관의 노비가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형을 속죄하였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박영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으로 아버님의 화를 면하도록 해주십시오.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승상이 감격하여 말했다. 네 말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차마 비천한 노비에게 시집 보낼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네가 이처럼 말하니 진실로 효녀라 이를 만하다. 승상은 부인과 의견을 모아 혼인시킬 것을 약속하고는 하인에게 물을 데워 파경루에 몸을 씻겨 떼를 벗기게 하고 비단옷으로 꾸며 입히고 나를 택하여 혼례를 치렀다. 다음 날 아침 승상이 하인을 시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고 하였다. 이때 파경루가 자기 이름을 치원, 자를 고운이라고 지었다. 운영이 옆에 앉아서 시집기를 재촉하자 치원이 말하였다.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시오. 시원은 운영에게 종이를 벽에 바르게 하고 스스로 붓을 잡아 발가락에 끼운 채 잠이 들었다. 운영 또한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잠시 잠이 들었다. 꿈의 쌍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함안에 서로 엉켜있고 또 오색 무늬 옷을 입은 동자 열 명이 함을 받들고 소리내어 노래 부르니 함이 저절로 열리려 하였다. 그 순간 쌍룡의 콧구멍에서 오색 연기가 나와 함 속을 꿰뚫어 비추니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떤 사람은 시를 지어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붓을 지고 글을 쓰려고 하였다. 그때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 몹시 이상하여 치원을 흔들어 깨웠더니 치원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인 종이 위에 써놓았다. 그 모습은 마치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했다.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뜻만 머금은 채 소리를 토하지 못하네. 시를 다짓자 치원은 운영을 시켜 승상 앞에 들여보냈다. 승상이 그 사실을 믿지 않다가 운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었다. 시를 받들고 대궐에 나아가 왕에게 바치니 왕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물었다. 경은 어떻게 알고 지었소? 승상이 대답하였다.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신의 사위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그 시가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신라왕은 마침내 사자를 보내 그 시를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가 그 시를 보더니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반은 희고 반은 노랗다고 한 것은 옳도다. 하지만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는데 소리를 토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황제가 곧 함을 쪼개어 달걀을 보니 여러 날 따뜻한 숨 속에서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뜻만 머금은 채 소리를 토하지 못하네 라는 구절을 이해한 황제가 감탄하여 말했다. 이는 전하의 기재로다. 황제가 학세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주니 모두 칭찬하였다. 하루는 학세들이 글을 올렸다. 상대편의 소매 속에 들어있는 물건도 알아맞히기가 어렵거늘 신라라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그 사람은 능히 알아내어 이처럼 시를 찌었으니 그 재능을 어찌 재어볼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아주 큰 나라이면서도 이처럼 탁월한 선비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신라처럼 작은 나라에 이렇듯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으니 장차 우리를 업신여길 구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드의 폐하께서는 시를 지은 자를 불러들여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황제도 마음 깊이 그렇다고 여기고 신라에 시를 지은 선비를 보내라고 하였다. 신라왕이 놀라서 나승상을 불러 응원했다. 지금 황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자 하여 시를 지은 사람을 부르니 경의 사위가 부득이 가야 하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려 보내는 것이 어려울 듯 하니 경의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승상이 대답하였다. 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승상은 집으로 돌아가 울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에 조서를 보내어 시 지은 사람을 부르니 사위는 아직 어려 보낼 수 없고 내가 대신 가야겠소. 한 번 가면 다시 살아올 수 없을 것이니 이를 어쩌하면 좋겠소. 그 말에 온 집안이 통곡하였다. 이에 운영이 물러나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시를 지었소. 이제는 또 시를 지은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대신 가신다고 하네요. 돌아오시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지원이 말했다. 승상께서 대신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마땅히 내가 가야 하오. 그러자 운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버리고 말리기를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원이 위로하며 말했다. 그대는 당나라 이태백의 시를 들어보지 못하였소. 하늘이 나의 제주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 때가 있다. 라고 했소. 이제 중국에 들어간다면 황제는 반드시 나를 쓸 것이오. 크게는 제후 벼슬을 내릴 것이고 작게는 장군이나 재상으로 삼을 것이니 그대는 슬퍼하지 마시오. 사나이로 태어나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대장부의 할 일이거늘 어찌 돌아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오. 내 말을 의심하지 말고 승상께 자세히 말씀드리시오. 운영이 들어가 치원의 말을 승상에게 전했다. 어질구나 우리 사위. 어린 나이로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승상이 대골에 들어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의 사위 채 치원이 자신이 가겠다고 청하옵니다. 경이 이미 사위를 보내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신의 사위가 나이는 비록 어려도 재능이 신보다는 열 배나 더 뛰어납니다. 만약 신이 대신 갔다가 황제께서 다시 시를 지으라고 하여 시를 짓지 못한다면 도리어 큰 화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신의 사위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허락하였다. 다음날 치원이 대골에 들어가 왕을 아련하니 왕이 물었다. 너의 나이는 몇인고? 열두 살이 옵니다. 왕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나이가 이처럼 어린데 중국에 들어가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인고 과인이 심히 염려되는구나. 치원이 대답하였다. 만약 나이가 많아야 큰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천하의 문장가들 중 나이 많고 체격이 장대한 자들이 어째서 이 함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지 못하였겠습니까? 왕이 속으로 깜짝 놀라며 다시 시험삼아 물었다. 네가 중국에 들어가면 장차 어떤 뜻을 가지고 황제를 대면하려 하느냐? 치원이 담대하게 대답하였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어른의 도로서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의 도로서 어른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국의 도로서 소국을 대접하지 않으면 어찌 소국의 도로서 대국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대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소국을 침범하고자 하여 계란을 도람에 담아 우리나라에 보내어 시를 짓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시를 지은 사람을 질투하여 부르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같이 하고서도 소국으로 하여금 소국의 도로서 섬기라 하니 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무리와 같습니다. 소인은 이처럼 황제에게 아뢰고자 합니다. 이에 왕이 그 말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용상에서 내려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중국에 들어간 후 너의 가족은 마땅히 내가 맡아서 돌볼 것이다. 옷과 곡식을 주어 장차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지금 네가 떠나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거라. 치원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다른 물건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커다란 사물을 원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즉시 왕이 만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치원은 즉시 임금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경건하게 절을 한 뒤 대궐에서 나왔다. 그리고 신라문장가 최치원이라고 자칭하고 곧바로 중국 땅으로 향하였다. 바닷가에 이르자 온 집안 식구들이 잔치를 베풀고 치원을 전송하였다. 이때 운영은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시 한 소를 지어 읊었다. 백주는 쌍쌍이 짝을 지어 구름 속에 나부 끼고 외로운 돛담배는 가다 가다 푸른 하늘에 닿는구나. 이별 수레의 노래 곱건만 기쁜 생각 전혀 없고 오랜 세월 등불 앞에 시름만 쌓이리라. 치원 또한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밤마다 동방에서 괴로워하지 마오. 꽃처럼 고운 얼굴 상할까 두렵소. 이번에 가면 공명을 마땅히 가져와서 그대와 함께 부기 누리며 즐겁게 살리라. 사람들과 작별하고 배를 탔는데 바다를 건너 첨성도라는 곳에 이르자 배가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치원이 그 까닭을 물으니 사공이 대답하였다. 이 섬에 신이 있다고 하더니 아마 용의 소행인가 봅니다. 한번 이 섬에 올라가 보십시오. 치원이 그 말에 따라 배에서 내려 섬에 오르니 한 나이 어린 서생이 손을 마주잡은 채 앉아있었다. 치원이 그를 보고 물었다.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서생이 일어나 공손히 절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저는 용왕의 둘째 아들 이목입니다. 치원이 또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에 온 것이냐? 마침 오늘 전하의 문장가인 선생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 하기에 왕께서 한번 뵙고자 저를 보내어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왕은 수부에 있고 나는 인간 세상에 있는데 뵙고자 해도 어찌 뵙겠는가? 또한 갈 길이 바쁜데 어찌 시간이 있어 수궁에 가서 놀겠느냐? 이목이 말하였다. 무릎 제가 사는 곳은 인간 세상과 달라 공자의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우고자 하여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늘 한숨 쉬며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땅에 잘못 태어나 공자의 도를 들을 수 없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천하의 문장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원이 갈 길이 바쁘다고 사양하자 이목이 거듭 간청하였다. 잠시 동안이니 들어가 머무십시오. 치원이 허락하고 다시 이목에게 물었다. 너희 집은 어디에 있느냐? 집이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 등에 타고 잠시만 눈을 감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원은 이목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목은 치원을 등에 업고 바위 밑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궁 앞에 이르렀다. 다 왔습니다. 치원이 눈을 뜨니 계단 아래에 이르러 있었다. 이목이 들어가 용왕에게 보고하니 용왕이 즉시 나와 절하고는 기쁘게 맞았다. 용왕과 치원이 마주 앉아 차려놓은 음식과 술을 마셨다. 음식이 인간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용왕이 학문에 대해 한 수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치원은 서책 몇 편을 내보였다. 용왕이 기뻐 용궁의 서책을 보여주었다. 치원이 갈 길이 급하다고 하자 용왕이 말했다. 문장가께서 다행히도 저를 위하여 누추한 이곳까지 오셨는데 며칠 머무르시지 않고서 급히 가신다니 제 마음이 정말 섭섭합니다. 용왕이 말을 이었다. 저의 둘째 아들 이목은 재주와 건강이 남보다 뛰어나니 만일 데리고 가신다면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쉽게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치원이 이목과 함께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오니 사궁이 바위 아래에 배를 대어놓고 울고 있다가 치원을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용왕이 강국히 정함으로 잠시 갔다 왔다네 사궁이 다시 말했다 어제 명궁께서 섬 위에서 제사를 지내려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하얀 파도가 용소슴치더니 대낮이 캄캄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용신이 내려오지 않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왕이 내려오지 않은 것은 내가 수궁에 들어갔을 때일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 사궁이 궁금한 듯 또 물었다. 저 곁에 있는 동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십니까? 치원이 말하였다. 용궁 수부에 사는 용왕의 둘째 아들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함께 중국에 다녀올 것일세 그리고 어제 바람이 일고 낮이 어두워졌던 것은 이 서생이 여기에 오느라고 그랬던 것이네. 치원이 대답하고 다시 돛을 달고 떠나니 오색구름이 돛대 위에서 맴돌았으며 맑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가는 도중 중의도라는 섬에 이르렀다. 그곳은 가뭄이 극심하여 만물이 모두 붉게 시들어 있었다. 그 섬 주민들은 뛰어난 문장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반갑게 뛰어나와 맞이하며 애걸하였다. 이 섬의 주민들은 가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떠나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이 섬은 거의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천하의 대형께서 오셨으니 대형의 덕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치원이 대답했다.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내가 어찌하겠소이까 그러자 섬사람이 간절히 말했다. 대형께서 정성을 다하여 기원을 드리면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명공께서는 특별히 상림의 뜻을 생각하시어 죽어가는 수많은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치원이 섬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겨 이목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가 비를 빌어 나를 위하고 죽어가는 섬사람들을 살려줄 수 없겠소. 자네의 재능이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네. 이목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다. 잠깐 사이에 물이 넓은 들에 넘치니 섬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얼마 뒤 이목이 산에서 내려와 치원의 옆에 앉았다. 그러자 다시 구름이 모이고 우레소리가 울리더니 비가 또 쏟아졌다. 얼마 후에 푸른 옷을 입은 중이 붉은 칼을 들고 내려와 큰 소리로 이목을 불렀다.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고 너를 베어 죽이러 왔으니 급히 나와 벌을 받아라. 이목이 크게 두려워하며 치원에게 말했다. 제가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마음대로 비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저의 방자함을 미워하여 마음대로 비내린 죄를 받게 하고자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치원이 차분히 말했다.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몸을 숨기게. 그러자 이목이 재빨리 뱀으로 변하여 치원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몸을 숨겼다. 천재께서 나를 보낸 것은 이목을 죽여 그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목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치원이 태연히 물었다. 이목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것이오? 중이 대답하였다. 이 섬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없으며 공무를 낭비하고 또한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등 풍속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천재께서 일부러 비를 내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목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비를 내렸습니다. 하늘이 이를 미워하여 나를 보내어 처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치원이 말했다. 내가 이 섬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목에게 비를 내리도록 명한 것이오. 그러니 죄는 나에게 있지 이목에게 있지 않소. 처벌하려면 나를 처벌하는 것이 좋겠소. 중이 말했다. 천재께서 저에게 명하실 때 최치원이 천상에 있을 때 조그만한 죄를 얻어 인간 세계에 귀양 보낸 것이니 인간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목을 배려고 할 때 만약 최치원이 간절하게 말리면 죽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감히 제가 어찌 목을 밸 수 있겠습니까. 중은 치원에게 인사를 올린 후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자 이목이 다시 사람으로 변하여 치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물었다. 만약 선생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목숨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인간 세계에 귀양으로 온 것입니까. 치원이 대답했다. 나는 하늘에 있을 때 개수나무 꽃이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피었다고 천재에게 아뢰었기 때문이라네. 치원이 다시 이목에게 말했다. 자네는 비록 용왕의 아들이지만 나는 일찍이 용을 본 적이 없으니 자네가 나를 위하여 한 번 보여주지 않겠나. 이목이 잠깐 추저하며 말했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놀라실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늘의 중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는데 하물며 자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겠는가.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러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목이 산속으로 들어가 황룡으로 변하여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그것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넋을 잃고 땅에 엎어졌다. 치원이 한참 후에 일어나서 이목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과 몸의 형상을 보니 너무나 대단하여 차마 같이 갈 수가 없다. 나 혼자 갈 테니 자네는 속히 돌아가게. 이목이 깜짝 놀라 말했다. 제가 아버님의 명을 받들어 선생을 모시고 갔다 오려 하였습니다. 아직 중국에 가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돌아가라 하시는 겁니까? 이제 거의 중국에 가까이 이르렀으며 또한 위험한 일도 없으니 사양하지 말고 돌아가도록 해라. 이목이 말했다. 선생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니 감히 명을 어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다만 용의 형상만 보고 용의 조화를 보지 못하였으니 한번 보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치원이 허락하자 이목이 작별 인사를 하고 큰 황룡으로 변하여 크게 부르짖는 소리로 천지를 뒤흔들고는 떠났다. 이윽고 치원이 절강에 이르러 주막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한 노파가 술을 가지고 와 대접하고 간장에 적신 솜을 주며 말했다. 이 물건은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계시오. 치원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그 가르치심을 따르겠습니다. 치원이 능허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 옆에 한 노인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치원에게 물었다. 선비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지금 황제를 뵈러 가는 중입니다. 치원이 대답하자 노인이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궁에 들어가면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오. 치원이 절을 하고 그 까닥을 물으니 노인이 대답했다. 이제 닷새를 가면 큰 물에 이를 것이오. 그 물가에 젊은 미녀가 앉아있는데 왼손에는 소쿠리를 받들고 오른손에는 옥을 받들고 있을 것이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저라고 물어보면 그 여인이 반드시 낱낱이 가르쳐 줄 것이오. 치원이 닷새를 더 가니 과연 큰 물가에 한 미녀가 소쿠리와 옥을 받들고 앉아있었다. 치원이 공손하게 절을 하자 그 여인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신라사람 최치원입니다. 어디로 가려하십니까? 중국 황제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가려하는 것입니까? 치원이 그 사유를 다 말하니 여인이 말했다. 중국은 신라와는 아주 다릅니다. 이제 황제가 그대가 온다는 말을 들으면 문을 아홉 개 만들어 놓고 맞이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차 큰 화가 닥쳐올 것입니다. 여인이 차고 있던 주머니 속에서 부적을 꺼내 건네주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첫째 문에서는 이 붉은 글씨를 쓴 것을 던지고 둘째 문에서는 흰 글씨 쓴 것을 던지고 셋째 문에서는 푸른 글씨 쓴 것을 던지고 넷째 문에서는 누런 글씨 쓴 것을 던지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원이 부적을 받고 고개를 들자 그 여인은 어느덧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치원이 배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그를 보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물려왔다. 치원이 낙양에 이르니 어떤 학사가 물었다.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치원이 대답하였다. 상과 물은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려 있는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걸려 있는 곳을 말하겠소. 그러자 학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치치원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치원을 속이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문 안에 땅을 파고 그 안에 여러 명의 악사를 숨어있게 하였다. 치원이 들어오거든 다 같이 음악을 연주하여 치원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함정 위에 얇은 반장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잘못 밟으면 빠져 죽게 하라. 또 넷째 문 안에는 사나운 코끼리를 숨겨놓은 후에 치원을 들어오게 하였다. 치원이 의관을 차려입고 느린 걸음으로 문에 들어섰는데 쓰고 있던 사모의 꼭대기가 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치원이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신라의 문에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는데 중국의 문이 어찌 이리 작고 낫단 말인가. 치원이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그 문을 부수게 한 후에 다시 들어오라 불렀다. 그러자 치원이 문에 들어섰다. 얼마 안 있어 지하에서 요란하게 음악을 연주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즉시 붉은 부적을 던지니 조용해졌다. 이어 둘째 문에 이르니 또 음악 소리가 들림으로 흰 부적을 던지고 셋째 문에 이르러 또 음악 소리가 나므로 푸른 부적을 던졌다. 넷째 문에 이르러서 흰 코끼리가 숨어있는 휘장 안에 누런 부적을 던지자. 부적이 누런 뱀으로 변하여 코끼리의 입을 감아버렸다. 따라서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리하여 모든 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 황제는 치원이 아무런 화도 입지 않고 문을 통과하여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과연 하늘이 내린 자로다. 치원이 다섯째 문에 이르니 학사들이 좌우로 줄지어 서로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이 질문들에 모두 시로써 대답하니 학사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은 시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인사를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예, 그러하옵니다. 황제가 궁금한 듯 물었다.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듣자 하니 현명한 자는 전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능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미천하고 불민하오나 어찌 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특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병이 세 개의 문으로 들어올 때 음악 연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소. 못 들었습니다. 치원의 대답에 황제가 문 안에 숨어있던 악사를 불러모아 꾸짖었다. 그러자 악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저희들이 음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희고 붉은 옷을 입은 자들 수천명이 나타나 세뭉치로 때리며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손님이 오시니 떠들지 마라 고하였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구덩이 속에는 큰 구렁이들이 우글우글 하였다. 황제가 기이하게 여겨 말했다.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대접할 수가 없도다. 황제는 치원에게 황제가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도는 관리를 따로 두는 등 모두 황제와 똑같이 하여 극진히 대접하였다. 하루는 황제가 치원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황제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번의 일들은 비록 이상하지만 짐이 진히 보지 못하였으니 좋게 다 믿기가 어렵다. 짐이 직접 시험해 보리라. 식사 시간이 되자 먼저 독약을 치원의 밥솥에 넣었다. 그리고 기름으로 국을 끓여 놓았다. 서로 마주앉아 밥을 먹는데 치원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황제가 그에게 먹지 않는 까닭을 묻자 치원이 대답하였다. 신라에서는 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기름은 등불을 켤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보니 기름으로 국을 끓였소.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밝힙니까? 황제가 다시 국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치원은 젓가락을 휘휘 저을 뿐 먹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죄가 있으면 죄를 밝혀 벌을 받도록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몰래 죽이지 아니합니다. 황제가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치원이 대답했다. 제가 밥을 먹지 않은 것은 밥 가운데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놀라 또 물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지붕 위에 새소리를 들으니 밥 속에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황제가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모두 치우게 하고 말했다. 짐이 경의 재능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소. 그대를 속일 수가 없소. 이제 밥을 받고 오라 할 테니 들도록 하시오. 그 후로 황제는 치원을 더욱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 해 가을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 과거 시험을 치렀다. 몰려든 선비의 수가 무려 8만 5천명이나 되었다. 황제의 친시가 있던 날 두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치원의 시를 갖고 하늘로 올라갔다. 경이 지은 시를 하늘에 취해가서 시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황제의 말에 치원이 다시 써보였다. 시를 읽고 황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름답도다. 치원의 시.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 하늘이 가져간 것이오. 여러 선비들이 치원과 함께 대결을 하였으나 결국 치원이 장원에 뽑혔다. 황제는 수많은 상금을 치원에게 내리고 벼슬을 내렸다. 몇 년이 지나자 황수라는 도적이 군사 산만을 거느리고 변방 여러 마을을 침략했다. 이에 황제는 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보내어 그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황수는 천하 문장과 최치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감히 싸우지 못하고 스스로 항복하였다. 치원이 도적 수십 명을 사로잡아오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시급을 더 내려주고 그 외에 또 많은 황금을 주었다. 이렇게 황제의 은총이 각별하자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하여 황제에게 아뢰었다. 치원은 작은 나라의 사람이면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대신들의 말을 업신여기기 일수입니다. 치원이 말하길 중국은 신라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대신들의 말을 들은 황제는 크게 노하여 치원을 남쪽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으로 귀향을 보냈다.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 치원은 옛날에 늙은 할머니가 주웠던 간장을 적신 솜으로 이슬을 받아 먹었다. 그랬더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한 달이 지나자 황제는 치원이 죽었는지 알고 싶어 사람을 보냈다. 치원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서 일부러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심부름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대답하는 목소리가 자꾸 가느러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모든 대신들이 치원을 찾아가 조롱하듯 말했다. 너는 비천한 몸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가진 수단을 다 써서 황제를 속여 벼슬을 얻고 세력을 믿고 사람을 속이더니 이제 재앙을 받아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때 안남국 사자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중국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치원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섬에 이르러 문득 보니 섬위에 한 선비가 중과 함께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거기에서는 선녀 수천명이 좌우로 늘어서서 술잔을 올리고 혹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안남국 사자들이 배를 멈추고 한참 보다가 섬에 올라가 선비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했더니 그 선비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주며 말했다. 부디 잃어버리지 마시오. 사자가 절을 올리고 떠났다. 안남국 사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 시를 황제에게 바치자 황제가 물었다. 이 시를 누가 지은 것이오. 어떤 사람이 지었길래 이렇듯 뜻이 높고 깊은 것인가. 신이 남해섬을 지나오는데 섬 위에 한 선비가 있어 중과 같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선녀 수십 명이 돌아서서 그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를 지어달라고 청했더니 그 선비가 즉석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시에 담긴 뜻을 보니 아무래도 치원이 지은 것이 분명하오. 그러나 음식을 석 달이나 끊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심이 괴이하도다. 이는 분명 치원의 홀령이 지었을 것이다. 황제는 사람을 보내 치원을 불러오게 하였다. 사자가 섬에 도착해보니 치원은 하얀 말 한 마리를 봉우리에 메어놓고 동자를 시켜 길들이고 있었다. 사자가 치원을 부르자 치원이 큰 소리로 꾸짖듯 말했다.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를 이 섬에 귀양 보내놓고는 왜 또 못 살게 구는 것이냐. 사자가 제주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황제를 속이고 황제 또한 그것을 믿으니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그러니 가서 황제에게 고하라. 나는 마땅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런 얼마 후 치원이 낙양으로 가자 황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온 천하에 나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는데 네가 신라 사람이고 신라에서 났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의 신하니라. 신라는 나의 땅이오 신라 왕 또한 나의 신하이거늘 네가 나의 사자를 꾸짖고 업신여김은 무슨 까닭인가 황제의 말을 들은 치원이 한 글자를 공중에다 쓰고 그 위에 뛰어올라 걸터 앉아서 황제에게 말했다. 그러면 여기도 황제의 땅이옵니까 황제가 크게 놀라 용상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배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신을 죽을 땅으로 보냈습니다. 어질지 못한 임금은 어진 사람을 알지 못한다더니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치원은 소매 속에서 사자 사자를 쓴 것을 꺼내서 땅에 던졌다. 그것이 곧 푸른 사자로 변하였다. 치원이 드디어 그 사자를 타고 구름 속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치원이 신라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여러 사람들이 시내가에 모여 놀고 있었다. 치원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임금께서 나와 노는 중입니다. 치원이 그 말을 믿고 가서 보니 그들은 사냥꾼들이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치원에게 말했다. 내 그대를 위하여 이 수레를 팔겠소이다. 치원이 사마를 타고 계속 길을 가다 동문밖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신라왕이 밖으로 나오다가 치원을 보았다. 신라왕은 치원을 보고는 중국에서 미정미정 놀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붙잡아들이고는 크게 꾸짖었다. 그대가 국왕 앞에서 말을 타고 지나간 죄는 죽어야 마땅하나 나라에 공이 많은 것을 생각하여 용서해 죽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후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치원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승상은 이미 죽고 없었다. 치원은 아내를 비롯하여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들 말했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